수사 때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라. 저는 사실 좀 말이 안됩니다. 인권을 보장하면서 신속히 수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제 개인적인 누가 저한테 얘기한 발언은 이건 뭐 수론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. 만졌는데 성추행 아니다. 이것과 뭐가 다르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제 인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인권의 문제를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문제 예를 들면 과학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무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검찰이 다른 검찰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. 인권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망신 중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뭐 결국 피해 사실 공표인 거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외부에 그걸 공표해서 그 사람이 어떤 스스로가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피해 사실 공포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게 있습니다. 검찰이 너무 얘기를 안 하고 수사를 하다 보면 또 뭐 강압수사하거나 그렇죠. 억측을 낳고 오해를 낳을 수 있죠. 그렇죠. 그럴 수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일정 부분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중간에서의 어떤 시점을 찾기 또는 어떤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런 짓을 한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전체적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 다만 선언적으로라도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검찰 내부를 조금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검찰이 과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사 때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라. 저는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. 인권을 보장하면서 신속히 수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제 개인적인 누가 저한테 얘기한 발언은 이건 뭐 술을 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. 만졌는데 성추행 아니다. 이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제 인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인권의 문제를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문제. 예를 들면 과학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부의 그걸 공표해서 그 사람이 어떤 스스로가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피해 사실 공포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게 있습니다. 검찰이 너무 얘기를 한다고 이런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검찰이 다른 검찰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. 인권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망신 중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뭐... 결국 피해 사실 공포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며기를 안 하고 수사를 하다 보면 또 강압수사하거나... 억측을 낳고 오해를 낳을 수도 있죠. 그럴 수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일정 부분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중간에서의 어떤 시점을 찾기 또는 어떤...